오늘 보니까 가장 지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AI 분야의 회사가 오픈 AI사하고 엔슬로픽 사네요. 오픈 AI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채치피트라는 기초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고 이게 엔슬로픽이라는 회사는 클로우드라는 기초모델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오픈 AI사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사고 엔슬로픽사는 아마존하고 굉장히 긴밀한 자본관계가 있는 거죠. 오픈 AI사의 기업시장 점유율은 50%에서 34%로 하락했고 엔슬로픽은 24%로 12%에 2배 증가했다. 두 회사가 양대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은 이게 민감한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가장 많이 쓴다는 것은 가장 톱클래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자료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혁명을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주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회사들이 가장 막강한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입니다. 오픈 AI, 엔슬로픽, 메타, 구글, 프랑스계 회사인 미스트랄 그다음에 아직 여러분 존재감이 크게 두각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부각하게 될 XAI 이 오픈 AI 사는 체치 PT, 엔슬로픽 사는 클로우드, 메타는 라마, 구글은 제미나이, 미스트랄은 여러분 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 AI, XAI는 글로우 이게 아주 상징적으로 보고 그렇게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픈 AI사가 1등, 엔슬로픽사가 2등, 메타가 3등, 구글이 4등, 미스타리 5등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업용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기업들이 선별을 하는데 가장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엔슬로픽사가 증가하게 된 것은 오픈 AI사가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기보다도 항상 기업은 한쪽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산을 하니까 분산하는 차원에서 엔슬로픽사를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 것 같다. 굉장히 귀한 그런 정보네요. 오픈 AI사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고 엔슬로픽이 2배나 성장한 것은 여기 잘 이야기하네요. 오픈 AI사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수 모델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엔슬로픽사가 큰 덕을 본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이번 조사에서 주요 대규모 언어모델 라지 랭기지 모델 사이에서 큰 권력 이동이 포착됐습니다. 기업들이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최소 3개의 기초 모델을 채택해서 기업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사가 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낮아진 게 아니고 기업들이 특정 기초 모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걸 줄이기 위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복수 2개 3개 정도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지금 이제 2023년 2022년 또 여러분들 연말에 기초 모델이 오픈 AI사에서 발표되고 난 다음에 지난 2년간 생성행 AI 모델 생성행 기초 모델의 여러분들 상황을 판세 분석을 이렇게 보면 아주 여러분들 정확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다음에 기초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기업은 이제 항우에 애플리케이션으로 초점을 옮겨서 실제 기업 업무에 사용해서 생산성을 올려 가지고 이익 창출로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5년 또의 에이전틱 AI 일명 AI 에이전트 모델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뭐 AI 거품 논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 돈벌이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 큰 추세로 자리를 잡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즐겨 읽는 AI 타임스를 보니까 이런 보시죠. 여기 이제 여섯 번째 기사가 셀레브라스라는 그런 이 엔비디아처럼 칩을 만드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AI 추론 속도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고 일상적인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보다 75배가 빠른 그런 추론 칩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혁신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하드웨어상의 핵심도 일어나고 기초 모델을 만드는 데 혁신이 일어나고 이게 자본주의의 역동성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영원히 주도할 것 같았지만 후발 주자들이 계속해서 기술을 혁신해 가지고 gpu 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추론을 할 수 있는 이제 우리나라도 추론 특화형 AI 반도체에 뛰어든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거든요. 리벨리온 그다음에 그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본주의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이 셀레브라스란 추론 특화형 AI 반도체를 만들어낸 2015년인가 아마 창업에서 고다 아마 상장이 될 것 같은데 셀레브라스 인프런스 일상적인 gpu 보다도 70배 정도 빠른 추론 특화형 반도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셀레브라스 AI 추론 속도에서 세계 신기록 수입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보다 75배 빨라 그러니까 계속 혁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셀레브라스라는 AI 반도체 스타트업 기업에서 만든 그런 추론용 AI 반도체가 라마 3.1 모델을 가지고 돌려보니까 이렇게 성능이 좋은 겁니다. 성능이 다 보시게 되면 12배 빠르고 12배 빠르고 18배 빠르고 이렇게 여러분들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반도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세상은 우리가 참 눈여겨보지 않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메모리 생산 내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지비를 누리고 있었는데 저 역시도 이제 반도체 업을 여러분들 깊숙이 들여다볼 그런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마어마한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방송을 하면서 제가 반도체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니까 좋은 회사하기는 좋은 회사인데 언제든지 후발자들에게 따라 잡힐 수 있는 그런 회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장비를 수입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퇴역 엔지니어를 잘 꾸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다 추월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물건을 싸게 잘 만든 건데 반도체라고 해가지고 전혀 무슨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나 배터리나 석유학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후발주자들에 의해가지고 얼마든지 그냥 여러분들 따라 잡힐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넨더플래시나 메모리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에 따라 잡힌 거지 않습니까? HBM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조한 바와 같이 삼성전자는 항공모함과 같습니다. 항공모함.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인 거죠. 그 항공모함 이름들의 방향을 선회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안 사겠다는 겁니다. 왜 세상은 넓고 핵심적인 기업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내에 많아진 겁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미친 척하고. 이제 국내 기업들만 다룰 때 국내 기업은 샤피온 리벨리온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추론 반도체를 만드는데 참 잘한다 이렇게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셀레브라스라는 회사는 엔비디아의 gpu보다 75배 정도 추론 능력이 뛰어난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새 상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만 보게 되면 우리 기업들 샤피온이라든지 리벨리온 같은 회사가 대단하다 하지만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회사들도 살아남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전 세계가 여러분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하루에 새벽에 500명 600명이 함께 여러분들 이런 강연을 듣는 시대가 언제 인류 역사에 있었습니까. 제가 강의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항상 물리적으로 특정 공간에 내가 가고 사람들이 모여야 이런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을 미국에서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독일에서 보신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엄청난 시대가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셀레브라스라는 회사를 한 번 더 알게 된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추론 뿐만 아니고 슈퍼컴퓨터라는 이런 분야에서 이런 아주 대단한 스타트업 기업이 있는 거죠. 상장은 오래될 거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다 압니다. 쿠팡을 아는 것처럼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대단한 회사인지 아는 거죠. 아마존이 여러분들 신발도 팔고 안 파는 게 없다. 책도 팔고 CD도 팔고 다 판다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다가 또 아마존이 뭘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물류를 담당하다 보니까 물류를 기반을 해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들어서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들 세계 1등의 회사가 된 겁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를 다 모두 외부에서 그 비싼 돈을 주고 CPU도 사고 뭐 GPU도 사고 하니까 그게 안 되겠다는 겁니다. 외부에 다 여러분들 반도체를 다 의존해가 안 되겠다. 그게 2015년에 여러분들 반도체 회사를 하나 인수한 겁니다. 얼마나 해안이 뛰어난 겁니까. AI라는 개념이 생존 경쟁하던 2015년도에 그냥 반도체 회사를 하나 사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반도체 회사를. 잘못하면 아마존이 뭡니까. 반도체 또 회사가 되게 생긴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팔 수 있는 겁니다. 반도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그렇게 여러분들 회사 내부에 내부 유보가 50조 100조 정도가 있어도 매수 합병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 개발하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소홀하지 않습니까. 소홀했지 않습니까. 아마존은 2015년도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든 회사를 한 4억 불 정도 주고 그냥 구입해버린 겁니다. 아마존이 큰 마음 먹으면 여러분 엔비디아에 맞서 가지고 칩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칩 설계와 여러분들 칩을 만드는 파운더리만 여러분 tsmc에 주면 되고 자기들이 칩도 설계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회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마존은 여러분 책 팔다가 오만 것 다 팔다가 아마존 웹서비스 제공했으면 세계 1등 되고 그다음 칩까지 팔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거 하니까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다룬 것이 아마존이 추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느 회사의 ai 기초 모델의 선두주자인 엔스로픽 사이다 여러분들 40억 불 정도를 투자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투자입니다. 40억 투자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ai 반도체를 데이터 센터에 쓰라는 겁니다. 훈련시키는데 자기들이 만든 ai 반도체가 아마존 웹서비스에 올라 있으니까 자기들 여러분들 cpu하고 gpu를 여러분들 사용해 가지고 엔스로픽 사이의 클로우드 기초 모델을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이런 이 내용을 오늘 국내의 여러분들 ai 전문 매체가 잘 소개했네요. 아마존 엔스로픽 사이의 2년 연속 5조 6천억 투자 아마존의 ai 칩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아마존이 그냥 칩 회사가 된 겁니다. 설계 다 하는 겁니다. 제조만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하죠 팸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조 공장을 갖고 있지 않는 팸리스 반도체 회사가 된 겁니다. 자 이 보시면 아마존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엔스로픽 사이의 40억 달러 5조 6천억을 투자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자체 제작 인공지능 칩을 활용해서 기초 모델을 훈련한다는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누적 투자액이 11조 2천억 80억 불을 투자한 겁니다. 이번 여러분들 투자 유치의 핵심 조항이었던 아마존의 자체 칩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아마존 칩은 학습용 전문 칩인 트레이니움2 트레이니움2 엔비디아 여러분들 학습용 칩이 이름이 이름 뭐죠 H100 H200 호퍼백 호퍼백 호퍼백인데 아마존은 트레이니움2 를 여러분들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cpu도 자기꺼 갖고 있고 gpu도 갖고 있는 겁니다. 엔스로픽은 당초 엔비디아의 칩에서 훈련하는 것을 원했지만 아마존의 자체 칩인 트레이니움 사용에 따라 투자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칩 회사가 된 겁니다. 아마존이.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간 거고 그러니까 엔스로픽 사안은 기초 모델이 탄탄하니까 여러분들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기업용 시장이 12%에서 24% 올랐는데 그 이름 기초 모델을 추론하고 학습하는 모든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는 다 누구와 함께 씁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 AWS에서 다 쓰는 겁니다. 그게 엔스로픽 사도 좋고 아마존도 좋은 겁니다. 아마존은 ai 알렉사에 탑재할 모델 개발이 어려워지자 대신에 엔스로피의 클로드를 탑재할 계획으로 알렸다. 아마존의 여러분들 음성을 가지고 주문하거나 이렇게 가능한 음성인식 여러분들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애플의 시리와 마찬가지로 ai 알렉사에 여러분들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자체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데 자체 모델을 추구했는데 그게 아마 여의치 않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냥 엔스로픽 사에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엔스로픽 사에 클로드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오픈 ai 사이에 여러분들 기초 모델을 마이크로소프트 사와 많이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상이 이제 바뀌어 가는 겁니다. 이게 한번 보시죠. 아마존 이름들 뭘 생산하는가 트레이니움 ai 모델 훈련용 칩 학습 전문 칩입니다. 그다음에 인프렌시아 추론 전문 칩입니다. 그래비티온의 cpu입니다. 그러니까 cpu gpu 추론 전문 칩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냥 회사입니다. 회사.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가 된 겁니다. 2015년 여러분들 이스라엘 기업을 3억 5천 분인가 주고 여러분 인수해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께 통찰력이 뛰어난 겁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15년에 3억 부리면 참 싸게 산 건데 여기 보시면 그 회사가 아나 푸르나 랩입니다. 아나 푸르나 랩. 3억 5천에서 3억 7천만 달러에 인수했네요. 2015년 1월 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든 아나 푸르나 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엔지니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걸 구석구석을 알 수 없지만 이 소위 gpu나 cpu의 설계 기술도 상당히 평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물면 메모리 반도체 설계 기술이라는 것은 얼마나 평준화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무슨 초격차니 격차초냐 이런 폼 잡고 안 그것은 정신나간 짓인 거죠. 메모리 반도체는 얼마나 여러분들 cpu나 gpu를 배워가지고 설계가 여러분들 단순하겠습니까 내가 모르긴 몰라도 내가 이 공개를 나왔으면 훨씬 더 좀 정확하게 전장화가 이런 걸 나왔으면 확신 있게 이야기하겠지만 설계 기술 같은 게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던 사람이 또 다른 데 뭐죠 스카우트에 가서 가고 또 거기 있던 사람이 여기로 스카우트에 올 수 있으니까 아나프루나 랩 아나프루나 랩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회사네 회사 이 아마존의 이름 2015년에 인수한 아나프루나 랩 이게 아마 산 이름일 겁니다. 아나프루나 랩 아나프루나 칩 디자인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시스템 보안 제조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아마존은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트레이니엄2 AI 칩을 엔비디아에 맞서기 위해서 한 분이 SNS상에 올린 겁니다 아마존은 AI 하드웨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지배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스스로 설계한 새로운 인공치듬인 학습특화형 트레이니엄2를 출시했습니다 머신러닝 작업을 최적하게 구축된 트레이닝2 칩은 더 높은 성능과 효율성을 제공하며 아마존 웹서비스를 AI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로 포지션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시를 한 겁니다 아마존 이념 칩 회사가 된 겁니다 온라인 판매상 하다가 자체 피로에 의해서는 뭐죠? AI 웹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1등이 되고 그걸 하다 보니 여러분들 자체 칩이 싸겠다 해서 칩 회사가 된 겁니다 본인들이 여러분들 결심만 하면 칩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가 텍사스 오스틴의 이런 본사가 있네요 아마존 웹서비스의 자체 칩을 만드는 아나프루나 랩의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만드는 데요 홍보 영상이 그냥 공장입니다 공장 텍사스 오스틴에 아마존 웹서비스가 맞춤형 칩을 만드는 아나프루나 랩 연구소 내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에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전문기업인 아나프루나 랩을 인수한 겁니다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회사입니다 모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다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나프루나 랩은 제품을 더 빨리 제공하기 위해 모든 실리콘을 자체 개발합니다 뭐 꼭 같은 겁니다 보통 회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회사를 인수해가 계속 성장하는 거죠 미국 회사들은 거의 뭐 돈만 다 가지고 뭡니까 그냥 침만 만들다가 이름대로 앉아있으면 그냥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방심하면 세상이 그냥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생일대 이 큰 기회를 다 삼성전자가 다 놓쳐버린 겁니다 자 이보시죠